자 한번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. 나 지금 잘 안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막판 갈게 자 일단 안경으로 갈아 꼈거든? 아 잠깐만 그래도 안 보여 가보자 자 집중합니다 막판 갑시다 와 눈 대박이다 방금 진짜 이런거 처음 느껴봐 이런게 바로 눈베린 그런 기분인가 갑시다 자 막판 제발 퍼펙트 해봅시다 진짜 점수 화끈하게 한번 찍어보자 막판 막판하고 들어가야지 아우 폭죽 놓친다 아우 폭죽 놓친다 모든걸 파괴한다 눈에 피로가 쌓였나보다 렌즈 하루종일기고 있으니까 아 좋아 광속질주 이어지는거 좋아요 나이스 광속질주 계속 이어져 무한광속질주야 봤죠 방금 녹전사 타이밍 좋구 고우 고우 세레나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이스 타이밍 좋아아아 보탐까지 깔쌈하게 갑시다 나이스 속도 여러분들 지리죠 이 속도 감당 안 돼 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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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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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달 6천만점 갑시다. 슈쿠리 문발 부탁한다. 너에게 달렸어 이제. 배터라 쪼 임마. 배찌라나 짜증나게. 요정은 왜 지금 뜨는 거야. 애들아 너네한테도 좋은 점수 보여줄 수 있었는데. 일단 1억은 그래도 찍긴 했거든. 아 슈쿠리 짜증난다. 아 배찌라나. 자 그래 최선을 다했습니다. 여러분들. 막판 진짜 투온.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. 눈이 엄청 아파도. 보여드렸어요. 어. 아니 이거 근데. 방금판 좀 이거. 슈쿠림 너무했어. 슈쿠림 좀 잘 뱉었으면. 내가 보기엔 이거 1억 천만점은 나왔겠다. 어. 1억 천만점 가까이 나왔겠다. 슈쿠림 너무했어. 진짜로. 제가 슈쿠림.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